여름이 되기 전에 강매 가야되 노웨이 어 썸 오케이 됐다 퀘스트 완료 다음 퀘스트 갈게요 다음 퀘스트는 어 어 포션 5개 이게 좋긴 한데 지금 못팔아 20포인트 이건 뭐죠? 윈터 이즈 커밍? 아 도대체 윈터 이즈 커밍 왜 나오는거야 자꾸 와 장사 잘된다 잘돼 난리났다 난리났어 지금 핫한 아이템이 지금 헬스 포션이거든요 150인데도 엄청 장사 잘되네 주석 청소좀 하고 어서오세요 매트 깔아야겠다 흑발로 들어오네 이 더러운 녀석들 어 책장 금갔다고 어디 뭐가 금가 안돼 비싼거 어 어 그치 나 진짜 금간데 아 나 그거 나무 그건줄 알았어 그냥 나무 나무인줄 알았어 씨 망가지면 완전 손해예 자 그리고 그거 하나 풉시다 메이지 하나 풉시다 오케이 지금 맨날 워리어들만 오는데 어 70일 좀만 퀘스트하면 되거든요 80까지만 메이지들 좀 모아야돼 버려 자꾸 아 고급 명품좀 하든지 해야지 말이야 이거 뭐야 버린거야? 아 누가 자꾸 치는거야 뒤 돌아보면 쳐져있네 비싸긴 하지 어 깬 깬 고객이다 깬 고객 비싼거 알아 근데 어쩌라고 파는데 없잖아 나 말고 쓰읍 어쩔수 없어 여기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흐흐흐흐 어쩌라고 아니 그럼 목지말든거 어? 목지말든거 와 장전 잘된다 아직도 벌써 팔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음 퀘스트 와우와우 장전 잘됐는데 생각보다 모인게 없어 퀘스트가 이제 칼하고 방패밖에 없네 칼방패 갑시다 칼방패 근데 칼이 지금 안팔려 칼을 들고 오네 무서워 칼하고 방패 팔아야되는데 칼하고 방패 팔아야되는데 칼하고 방패 팔아야되는데 지금 핫 아이템이 플레인 스워드 스워드 핫 아이템 맞는데 칼하고 방패 딱 5개씩 오더 오더 내리구요 쓰레기통점 뒤지러 가볼까 칼하고 방패 iht 창压게 시멘트 숫 א 설치 설치 아이고 뭐 장사가 엄청 잘 되네 200% 받아도 되겠는데 200% 받아도 되겠어 나갈 수가 없어 쓰레기통 뒤지러 갈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장사가 잘 되니까 매트도 사야겠네 흑발 쩌네 아 없다 아깝다 쓰레기통 빨리 뒤지고 갔다 여기 어디였더라 빨간지 뒤쪽에 하나 있다가 여기 있다 아깝이 쓰레기통 쓰레기통 요쪽에 하나 있었는데 투잡 투잡한다 투잡 훔쳐갈 수도 있어서 여기 있다 와 먹었다 또 뭐야 허파같이 생긴거 18750원짜리 미쳤다 이거 드루이드 뭐야 이거 드래곤 드래곤잼 드래곤잼 먹었어 미쳤네 역시 맞자 내가 쓰레기통 뒤지는게 갑이라니까 이거 나 지금 500원 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갖다 팔아도 이득일 듯 드래곤잼 필요하신 분 드래곤 안잡았는데 잡은척하고 싶은 분 어? 없어? 일루와 누구야? 너야? 드래곤 150%요 드래곤잼 어이 아아 안삭구요 좀 비싸지 쓰읍 비싸긴해 일단 칼 칼 지금 칼이 핫하기 때문에 칼을 팔아야돼 드래곤팔로 가자 드래곤 어흑 손님 멋있으요 드래곤? 드래곤놈 님 드래곤? 드래곤놈 드래곤 살 사람 없나? 아 방패 방밀 전사 드래곤 님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아 이거 쓰읍 너무 비싼가? 두유노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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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못사나? 드래곤.. 왜 못사? 드루이드꺼라고? 드래곤이 왜 드루이드꺼야? 드씨라서? 말도안된 소리하지 마세요 워리어가 잡는거지 드래곤은 전사가 맨 앞인데 어? 드래곤 님 드래곤? 드래곤 할래요? 안사네? 일단 방패 팔으라고? 오케이 일단 방패 퀘스트부터 하자 어썸 그래 칼이랑 방패 칼 방패 부츠 모든게 완벽하다 님 님 드래곤이야 님 드래곤 잡으러 가야돼 아이 루킹 레더 부츠? 아니야 이거 안보여 이거 드래곤? 드래곤의 날개 뒤에 매달면 님도 히어로 쓰읍 아 이거 안팔리네 이거 드래곤 설치도 못하는 님 오케이 드래곤 설치도 안되는데 님 님 방패 어썸 크으으으 장사하기 쉽잖아 칼하고 방패 부츠 물량만 사시면 되겠는데 누님 누님 물량 하나 드시고 가세요 누님 맞지 이거 쓰읍 물약 안사나? 드래곤 님 드래곤? 아 드래곤 아무도 안사 내가 속은거 같은데 이거 방패나 바로 그냥 어썸 그 다음에 칼 그렇지 어썸 바로 콤보로 방패 그냥 진열해놓자고 드래곤 진열이 안돼 진열대가 없어가지고 쓰읍 야 냉기 물량을 어떻게 하나를 안팔리냐 아무리 어림이지만 어? 워리온다 워리언님 잠깐만 나 퀘스트 완료되지 않았나 방패 두개만 팔면돼 방패 두개만 방패 방패 님 방패 오케이 됐다 방패 하나만 팔면되거든 강매가 강매 지금 40초밖에 안남았어 퀘스트 방패 님 방패 오케이 드래곤 드래곤이다 아 지금 부자야 부자야 조끼가 좀 달라 님 드래곤 아 드래곤 아 드래곤 아 드래곤을 아무도 안사 쓰읍 드래곤 모았는데 직업을 좀 풀어야되나 드래곤 살거같은 그런 놈으로 좀 풉시다 1600원 모아서 그래도 많이 모았다 어? 드래곤 누가 살까? 법사가 살까? 120K거든요 지금 스킬 드래곤 같은 드시끼리 드루이드가 사지 않을까? 드루이드 풀어볼게 오케이 드루이드 하나 풀었고 40포인트 있어 지금 어 도망가다 저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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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금이야 아 통금이야 죽일뻔했다 조심해 살인 많이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쓰읍 다음 퀘스트 한번 볼게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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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이드 핫 아이템하고 워리어 핫 아이템 이제 진열할 수 있다는 거 쓰읍 아 문을 안 닫는다 문 자동을 닫죠 어 워리어는 드래곤 본 펜츠 야 드래곤 본 펜츠 야 드래곤 본 펜츠 야 벤바지 꺼내라 드디어 벤바지의 시대가 왔구만 쓰읍 드래곤 본 펜츠 꺼내라 맞지 이거 드래곤 본 펜츠 흐흐흐흐흐 어? 봐보자 이게 어 아크 아크메이즈 팬츠야 이게 아크메이즈 팬츠고 요게 피트 피트 허 오브 로우 팬츠 이거 뭐야 이거 그거네 그거 스키니진 아 드래곤 벤츠 아니었어 이거? 드래곤 벤츠가 아니라니 이거? 쓰읍 잠깐만 다른 거였어 드루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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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썸브리조 오브 사운드 뭐야 썸브리조 오브 사운드가 뭐야 놀이를 사겠다는 건가? 썸브리조 썸브리조 저거 그 딴 거 없는데 나 아 이거 이거 물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거 물건 업그레이드 어디서 하냐 이거 어? 일단 카펫 업그레이드 해 이거 아 카펫도 80원이네 물건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되는데 2티어 가야되는 건가? 다음 퀘스트는 어 물락이 5원 윈터 이즈 커밍은 됐고 칼 방 때 캠때문에 돈 얼마 있는지 안 보인다고? 안 보여요? 1600원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안 보여? 지금 물건 업그레이드되려면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스킬에서 업락하는건가? 이거는 뭐 섞는거 같은데 그쵸 15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무브 바디 그 다음에 토킹어바웃해서 210원에 강매하는거 방문판매 챔피언이 뭐야 챔피언 퀘스트 중복으로 안되서 캠피언 얘 드래곤 잡을거같이 생겼는데? 챔피언이? 그쵸 그 다음에 어 이게 30 솔드 아이템 더 30%가 뭐지? 아직 일단 찍을수 있는건 없네 아 물건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는데 물건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하는거야 이거 챔피언이 대신 물건 줄여다준다고? 아 그래요? 쓰레기통 내지 뒤져다줌? 흐흫 어 바이원 케이포인트 포 망골드 망골드가 있으면 바이원을 뭘 해준다는데? 가구 배치좀 하자고? 그래야겠다 내가 지금 가구 할수있는게 아 재료에 뜨네요 저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설치하려면 돌담같은게 필요해 돌담 요런게 필요한데 요런게 아머락 이거 나 지금 설치할수있어 이거 요거 요거 한 다음에 벤바지 한번 걸어볼게 걸린다 걸려 오케이 150으로 바지 좋구요 그 다음에 꽃 하나 아 꽃 드럽게 비싸네 5천원짜리는 안되고 이건 언락해야되고 이게 뭐야 이거 웨퍼락 칼거는거거든 칼 두개거는거 이거 할까? 100원밖에 안하는데? 칼, 방패, 검 이렇게 하면 좋을거 같은데? 매트 언락해야되지 80원 있어야되요 80스킬 이거 하지말까? 그냥 바닥에도 대서 지구본 5천 나머지는 나머지는 할게 없어 지금 이거 해놓고 큰 테이블 하나만 더 설치하면 될거 같애 나머지는 강매로 가자 아머락 아머락이나 갓봐도 돼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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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꾸로 되있다고? 뭐야 사나 파워 스플래시 데미지 전지용사 전지용사 이거 잘못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되요? 어떻게 해야되요? 어떻게 해야돼? 돈은 안돌려주는거 같은데 하나만 하자 아 왜 기본적으로 꺾고 되있냐 증발이야? 증발이네 잘못 설치하면 그냥 끝인가봐 안되나봐 잘못 설치하면 안되나봐 왼바지 걸고 내일 제품이 팔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냥 칼하고 방패 많이 삽시다 칼하고 방패 캐스트나 완료해서 스킬을 빨리 찍어야되거든 치워봐 자꾸 뜨네 없앨수없나 칼하고 방패 바지 비싸서 잘음척하니까 잘 감시하라고 조심해야되 이거 엄청 비싸 600원 이거 600원이야 아크메이지벤치는 300원이고 잘 감시 잘해야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래곤잼 하나만 팔면 우리 장사 접어 그냥 장사 접고 그냥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걸로 체스트도 하나 사놓을까 자리 두칸 비는데 저기 칼 방패 방패 그 다음에 물리약은 언제든지 구비해놔야돼 그리고 지금 썸머시즌이죠 아직 오케이 문 열었습니다 자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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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빨리 쓰레기통 뒤지는게 좋겠어 사람 없을때 저거 훔쳐가기전에 쓰레기통 아 아침엔 아침에 청소마저씨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거에요 아 제가 치워드린다니까 우리 마을은 신경쓰지마세요 본인일도 중요하시겠지만 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너무 열심히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 라이벌 생겼어 쓰읍 아 뒤짓게 없네 이거 어 저기 첫 승리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갑파가 필요하시대 갑파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드래곤잼으로 만든 갑파죠 아이 돈트라이크 한번 잡숴봐 어? 아니 드래곤이라니까 드래곤 몰라요? 모르겠지 싸움도 못하는데 뭐 당신 뭐 갑파같은거 끼워도 될거 같애? 이게 있어야지 이거 있으면 당신이 전술의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에이 에이 답답하다 답답해 이걸 왜 모르지 애들이 이거 안되겠다 이거 그 다음 100%로도 팔자 그냥 원가로 팔자 원가로 어? 원가로 팔아 어차피 주신거잖아 100% 이득이라고 형씨! 어 쉬엄 농초를 닮으셨네 이거 100% 오케이 아무도 안사네 이거 안사네 이거 이거 드루이드템이야 진짜? 나 드루이드 풀었어 맞다 드루이드 풀었잖아 이번에 드루이드님 누가 드루이드야 드루이드님 워리언님 그래 드루이드를 찾자 드루이드 드루이드 워리언님 드루이드다 드루이드님 똑같이 생겼어 드루이드네 잠깐만요 님 드루이드 자 잠깐만 150% 150% 님 드루이드? 드래곤 뭐 아 싫대 드루이드 아닌가봐 어어? 잠깐만 뭐 팔리고 있어 지금 집에 가야 돼 빨리 누가 훔쳐갈수도 있어 너무 비싸대? 아 싫대 비싸해 뭐 팔렸는디? 방패 팔렸다 팔린거 맞지? 님 드루이드? 아니 이거 드루이드 찾아 갈색 제가 드루이드인가보다 아니고 우리 상점에 들어온 애들은 팔 필요가 없어 드루이드? 드루이드 아닌가봐 항상 칼 팔리고 있구요 좋아 드루이드 고급 열려야 된다고? 애들이 물건을 알아볼 수가 없네 됐다 드래곤 안사는거 같애 뭘 무슨 물건인지 알아야 사야지 그쵸? 발 드림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루이드? 님 드루이드? 뭐 아무것도 안 떠 이사람 드루이드다 진짜 악당같이 생겼어 주인공 아 안돼 안돼 야 누가 드루이드 하냐 나와 거짓말을 해? 그냥 드루이든 뭐든 다 안사네 다시 모아놨거든요 다음 퀘스트도 50원짜리 없고 오우 잠깐만 뭐 늘어난거 같은데? 물건 안 늘어났구나 물건부터 늘려야돼 물건부터 어? 다음에 저기 법사 아니면 드루이드 이거 2티어 풀면 되나? 언락 1 드루 아이템 2 드루 아이템 이게 언락 해야되나봐 이게 팔린다 팔려 퀘스트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그냥 강매할게 나머지는 직접 뛰자 258 어 드루이드 해글만 안해서 못파는건가봐 그럼 주워봤자 소용이 없잖아 팔지를 못하려는데 그쵸? 차근차근이 그러면 스킬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것인가? 스킬포인트가 있어야 언락을 하니까 돈이 많아도 안되는거잖아 그쵸? 아니면 만원 빨리 모으면 언락 된단 얘기? 아까 여기 보시면은 만원 모으면 바이 1K 포인트를 퍼 만골드에 살 수 있다 바이 1K 포인트면 40K인데 겨우 1K? 그럼 너무 적은거 아닌가? 만골드에 1K면 완전 손해잖아 만포인트? 1000포인트인가? 아무튼 많이 팔면 좋은거란 얘기죠 그쵸? 많이 팔어 많이 팔어 그니까 포인트를 돈으로 살 수 있어 드루이드님? 한번만 더 물어보고 아 안되네 흐흑 칼 산 사람한테 방패도 팔 아 저기 칼 팔고 방패 산 사람 그담에 진단한 사람 야 근데 방문팀배가 더 잘되어 거절 확률이 많이 없어 봐봐 다 사잖아 미쳤어 어? 100%라고 거의 노웨이? 노웨이면 됐어 어썸 나 점심이다 오자마자 사 오자마자 드래곤 다 팔았죠? 그럼 바로 시키셈 칼하고 방패 얼마나 남았을까? 두개씩 시키자 일단 모르겠습니까? 퀘스트 완료 빨리하고 빨리빨리 팔고 그래 근데 만원 모르는게 쉬울까? 퀘스트하는게 나을까? 두개 두개 일단 테크트리 업해야돼 언제까지 어 이런 장사 할거야 크게 크게 놀아야지 드루이드 끝까지 풉시다 아니면 워리어 풀까? 드루이드는 근데 솔직히 워리어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사람만 봐도 지금 드루이드가 많 아니 워리어가 많잖아요 그쵸? 일단 보관하죠 들고 다녀 일단 혹시 모르니까 드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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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 어? 왜 안사지 갑자기? 표정 왜그래 이거 수염인건가? 어? 갑자기 안산다 어? 워리어도 갑자기 안사지? 아 드루이드가 안산건가 두번 연속으로 말 걸어주면 좋을텐데 두번 연속으로 말 걸어주면 좋을텐데 얘 지금 드루이든가 얘? 이게 아니고 캐스트 완료된거 같은데 드루이드? 워리어인데 칼을 싫어해 그럼 방패 얘 드루이드야 퀘스트 캐스트 완료됐나 볼게 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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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 돼 검 오케이 캐스트 20K 야 이거 엄청 안오르네 자 그러면 몇 포인트죠? 60 다음 드루이드 템이 120 80 워리어 그 다음에 신발 터는건 그냥 청소하는걸로 하고 물건 업그레달라면 결국에는 그냥 티어를 올리는 수 밖에 없네 그쵸? 드루이드 티어를 올리던지 전사 티어를 올려야돼 120을 모아야돼 퀘스트를 빨리 해야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모거든 돈을 모으면서 퀘스트 점수 포인트 많이 주는걸로 윈드 네이처 이거 50개 윈터 이즈 커밍 절대 안돼 이거 하는게 낫겠는데? 물약 5개? 물약은 잘 팔리고 저거 하면은 퀘스트 리셋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플레이트 글레이브 위자드 헷 그 다음에 우든스피어 저놈의 윈터 이즈 커밍은 진짜? 일로와 일로 아니 주인이 보고 있는데 뭐 장난하나 없을때 없을때 가져가던가 뭐여? 아이고 뭐여? 에이시런? 뭐하는거야? 훔친거야? 어? 저사람 살았는건가? 아 왜 뛰어 근데? 왜 사람 오해 여기 죄송합니다 왜 뛰었지? 훔치지도 않았는데? 에스피어 어? 하핳 청소관을 할게요 왜 뛰는거야 도대체 과잉대형이라고? 과잉 왜 도망가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듭니까? 미안합니다 쓰레토 쓰레토 아직 안쌌어 쓰레토 쓰레토 아직 안쌌어 저녁에 치웁시다 이거 안집어지냐 이거 꽂히고 포션 강매 좀 합시다 포션 하나만 삽니다 다음 퀘스트 퀘스트도 연속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스킬중에 퀘스트 두개씩 받는거 있으려나 하나 팔렸고 K포인트 OK포인트 그 다음 퀘스트가 어 화연물약 55 20개 팔면 팔릴까 화연물약 그나마 여름인데 화연물약 팔릴까요 여러분들 20개 지금 썸머시즌이긴 하거든 화염 갑시다 20개가서 방문판매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500원 남는걸로는 거미랑 방패같은거 여기다 설치해놓고 그냥 알아서 사라고 하고 이거 절대 안팔리네 티어 업그레이드 해야되나봐 티어 업그레이드 안하니까 애들이 뭔지를 몰라 120 모아가지고 워리어는 아니면 드루이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포인트 아니면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득이 많이 남는게 화연물약 왔죠 화연물약 몇개 설치해놓고 나머지 방문판매 갑니다 저녁이네 벌써 어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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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팔린다 방문판매가 짱이네 아이고 드래곤을 팔았네 이거 CC코너도 좀 해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오케이 어썸 문앞에서 해 문앞에서 왜냐면 훔쳐가는 애들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좋아 어썸 간단하네 와 역시 어른이야 아오케 노웨이 지나가는 사람 팔구요 여기 좋다 여기서 계속 좀 템 주문한 버튼 큐요 큐 빨리빨리 청소 아 까비 샀어? 안산거 같은데? 이거 하나 사세요 물약 화연물약 에어컨 대신인가봐 허허허허 화엄조항 뭔.. 저기 판타지 3개라도 이 녀석들이 뭐 드래곤 잡을 것도 아니고 더우니까 그냥 화엄조항 물랑 싸는거 같은데 쓰읍 에어컨 대신 허허 여기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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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도 티어가 안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티어 올리는게 제일 급선무 물약 불약 다 왜 하나씩 들고있지? 흐흐흐흐흐 어? 내가 다 판사람들이야? 쓰읍 내가 저렇게 많이 팔았다고? 누구야? 장난하나 또 몇개죠? 열세게 일곱개만 팔면 돼 이거 다 들고와 그냥 필요없어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전역 장사 설치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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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갑바 뱉 뱉 뱉 뱉 다 팔아야돼 돈들어 버려야돼서 뱉 됐다 경험치도 오르겠네 경험치 뱉 을랭 에요 뱉 을랭 뱉 이리와 뱉 뱉 뱉 뱉 뱉 뱉 에요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완료 좋습니다 120까지 가야되요 청소좀 하고 바지 팔렸나보다 빨리빨리 칼 칼 강매 가야되 지금 50초밖에 안남았어 강매 가야되 드리드는데 칼 안사겠지 아 왜 갑자기 드리드지도 많아 드리드는 저기 칼 방패 안사 오케이 어서 방패 오케이 방패 소란다 갑자기 돌아가네 오케이 장갑 좋아 글러브 다 팔아 들어왔는데 그냥 방북파매 글러브 노웨이 아이고 아 괜히 화나겠네 괜히 건드려가지고 사러온사람인데 돈이 이렇게 안남지 이상하다 돈이 좀 모자란거 같은데 다음 퀘스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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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